제이제이 큐브 지우야, 갑시다! 네! 어? 내 유니콘 어디 갔지? 누나 왜? 서준아, 여기도 유니콘이니 어디 갔지? 그러네? 어떡해, 내 유니콘! 누나, 우리 한번 밖에 나가서 살펴보자 좋아 어? 어? 유니콘이 어디 갔지? 어? 누나, 저게 뭐지? 어디 어디? 저거 유니콘 아니야? 어? 정말이네? 서준아, 유니콘이 하늘에 날아가고 있어 우와 어? 유니콘이 저쪽으로 간다 서준아, 우리도 빨리 저쪽으로 가보자 좋아, 누나 서준아 서준아, 저기 봐봐 서준아, 저기 봐봐 유니콘이 지금 날아와서 땅에 앉았어 서준아 유니콘이 뭐하고 있는 거지? 모르겠어, 일단 우리 좀만 기다려보자 어? 서준아, 유니콘이 갔다 우리 한번 저기로 가볼까? 좋아, 누나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누나, 새로운 레인보우콘인가 봐 우와 어? 서준아, 이것 봐봐 여기 이렇게 조그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엄청 커다란 것도 있어 그러네 누나, 우리 집에 가서 빨리 까보자 좋아 엄청 많다 터준아 터준아, 우리 한번 이 작은 레인보우콘 부터 열어볼까? 그래 여기에 뭐가 들어 있을까? 우와, 이게 뭐지? 우와, 귀엽다 어? 이거 뭐지? 여기 스티커를 떼는 건가 봐요 여기 스티커를 떼는 건가 봐요 오, 핫도그? 오, 아래는 뭐가 들어 있을까? 이거는, 아 이거는 연필에다가 꽂는 건가 보다 오, 이 비닐봉투에는 이 끈적한 게 이게 뭐지? 클레이 같은 건가 보다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우와, 귀엽다 우와 이거 많이 섞다 보면 솜사탕 같이 된다 어, 콜라 우리 다른 것도 열어볼까? 좋아 오 이번에는 블랜색이다 레몬색이다 레몬색이다 우와 이 조그만한 유니콘 귀엽다 자 오, 이번에는 다른 색이다 오, 향기가 레몬 향기가 나는데요? 오, 이번에는 노란색이랑 파란색 우와, 귀엽다 스티커를 떼면 우와, 선글라스가 그려져 있네 우와, 조금 모양이 특이한 동물이 있네 우와, 핑크색하고 보라색이 있네 응, 체리 향기 조금 체리 향기 조금 포도 향기도 난다 오, 이게 뭐지? 오,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 써있네 음 누나, 이번에는 민트색 해보자 좋아 우와, 대나무 그림이 있네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어 우와, 귀여운 판다네 우와 우와 오, 이건 뭐지? 우와, 팔찌가 들어있네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아이 러브 안경? 어, 눈이는? 눈이는 뭐가 있을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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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홍색에서 이렇게 눈꽃 눈꽃뿡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한 아래는 우와 사자인가? 갈기 같은 게 있네 어 cual ähän 야 참고 와 달고 찾을까? 우와 딱 맞다 누나 이번에는 이 큰 것도 열어보자 어 좋아 모이 모이 우와 야자수가 있네 야자수? 뭐가 있을까? 우와 엄청 커다란 플라밍고가 들어있네 누나 이거 레어템 골드 플라밍고야 진짜? 날개랑 뿌리랑 다리가 다 반짝반짝거려 금색이야 누나 이거 봐봐 우와 잠깐만 이거 리본 리본 빠졌다 이렇게 하면은 짠 이번엔 누나 얼굴에도 얼굴이 달라 어떡해 짠 우와 엄청 많아 일단 이거부터 가볼까? 스티커 스티커가 있네 리본인가 봐 안녕하십니까 머리 띠가 있네 오 어때? 우와 우니콘이다 할로윈 마녀 같아 이번에도 이거 팔찌 오 근데 강아지 그림이다 아까랑 다르게 우와 또 스티커가 있네 아 이건 인스인가 봐 인스 우와 우와 여기 뭐가 털 털이 우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아 호나 너 이거야 이거 이거 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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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잠자는 잠자는 여기 뿔이 달려 이게 알이 세 개나 있는데 뿔까지 달렸네 우와 이게 뭐지 우와 반지가 있네 왜 이렇게 끼는 건가? 여기 핀이 있네 머리핀 날개도 있다 귀여움 범고루 펭귄인가? 금세 여기 달아주고 은색 날개도 하늘색 하트 반지 여기엔 또 뭐가 들어있을까? 오! 플라링고? 플라링고인가 보다 여기 하트를 이렇게 떼서 반지에다가 넣어주면 하트 반지 우와 이거는 반짝반짝 금색이네 상아 우리 이 물건들에다가 한번 이걸로 꾸며보자 좋아! 공책에다가 유니콘 유니콘 짠! 반짝반짝하게 노트가 변했네 짜잔 이렇게 장식했어요 로제 도전 짜잔 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